무한군 강병국 의원의 새해 인삿말을 들어보겠습니다.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립니다. 지난 한 해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해였습니다. 그리고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게 격려와 응원해 주시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. 그리고 명절 연휴에 쉬지 못하고 더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오랜만에 보는 가족 친지들과 오순도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주변 이웃도 돌아보며 행복 많이 나누시고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